도둑년. 누가 누구더러 도둑년이래. 재밌네요.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러더라. 적반하장. 시끄럽고. 살아나오. 그 반지 어서 내놔. 반지요? 아, 혹시 이 반지 말인가요? 그래. 그래, 그만 까불고 반지 내놔. 뭐하는 짓이에요, 지금? 너 그 반지. 주련이 약혼 반지야. 알아. 하지만 주련이 스스로 내놓은 반지야. 내놔. 내놔, 반지! 전 그럼 뺏어보시든가. 내가 못 뺏을 줄 아니? 야! 너로 손대지마. 이젠 내 거야. 박 작가. 대표님. 나 풍기지매.